네 잠시만요 시간받은지 모르게 아 네 여러분들 너무 오늘 재미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유아일씨에요? 네? 네 어떠셨어요? 아 저희가 사실 유잼을 추구하는 중이라서 살짝 재미의 입구가 있는데 아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 또 비투비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군요 아 맞아요 오늘 얼마나 재미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 오늘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아 이게 가능하시구요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을 계기로 드림노트가 방방 뽑고 글로벌하게 활동하시길 아이돌라디오 stops 응원하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아까 비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비투비블루에 저한테 때리면 들려드리면서 다같이 형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뭐라고 외치면 뒤에 사랑합니다라는 같이 해주세요 네 아이돌 사랑합니다 라디오 사랑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대박 으악 으하하하 으하하하하 처음에 전지시간이 되어 너무 우리의 미끄러워서 햇살이 비추지 않아도 이렇게 어두운 할인도 안 새해 또밭시 다시 무엇을 물을ruk고 슬픈 빗소리만 듣고 싶어 귀를 내리면 내 맘을 내리면 우리 함께 한 마지막 밤이 생략나 피가 닿을 치면 눈물이 마르면 우리 함께 한 모아 우리 함께 한 모아 피가 돼 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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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